이게 키류가 준 천만원이죠 출자한다 네 히트게이지 자동으로 채워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무한 히트액션 쓸 수 있을거야 자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됐고 이거는 자 일단 이제 메인스토리를 진행을 좀 해야될거같은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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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ost 자 일단 그러면 드디어 한참전에 잊혀진 우리 마쿠토짱을 마쿠토짱 을 과 계속해서 커뮤니티 커뮤을 쌓기위해서 한번 멘션으로 돌아가보자 정말 기나긴물장세였어 나는 나는 자, 리가 왔네. 더 세게 맞으면 돼.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. 한계도를 받았고. 12시간 늦여가지고. 어? 감시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여러 가지가 아니라 4개월까지. 잘 기억해. 어? 진지 말아. 안은 거. 그래야. 여기가 계속 오래된 거. 여기가. 우리의 약속이. 어? 너의 약속이. 알겠어. 다른 곳에서 다가서서. 医療所に出る道も全部よ。俺は、争天堀から出ることを許されとらん。 連中が監視しとるのは、俺をこのまちに閉じ込んでおくため。 このまち全体がお前のおりっちゅうことか。 せいや・・・ どうゆうこっちゃ。 俺はもともと東京の役ぜ。 그래 하지만 지갑전사가 되었지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제 누가 저를 막겠습니까 다 작살나는거지 아 카드 아직 안 모았어요 카드는 천천히 모으려구요 메인 좀 진행하자 이제 어제 물장사만 12시간 했다니까 나중에는 허리 아파가지고 서서했어 서서 서서했어 앉아있으니 허리 아파가지고 무릎 꿇고 했는데 이제 무릎 꿇고 하다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서했어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리씨가 말한대로 약손쾌감으로 한번 가보자 자 감시의 눈을 속여라 감시의 눈을 속이면서 삥쟁이를 삥을 듣자 이 장에서 할수있는건 다있어요 이 장에서 할수있는건 다있어요 그래 아 삥쟁이가 저기있는데 못잡으러 가잖아 아 이런 일단 메인쪽 진행해야겠네 설마 이쪽 길도 막고있나 에잇 자동진행이다 에잇 아 티슈 어떤 상황에서도 티슈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나란 남자 자 이건가 여기구만 아 선샤인쪽으로 나오네요 자 이제 마코토가 있는곳으로 갑니다 어 그전에 삥쟁이는 또한번더 만나고 아 기나긴 사투였다 아 이쪽으로 못가 아 야 설마 저쪽으로도 못가는거 아니겠지 자 무조건 마코토가 있는곳으로 가라 이거구만 어이 인마코토 아 네 어이 감시가 몇명이나 붙은거야 이거 잠깐 그럼 어디로 나가라는거야 아 양아치야 아 나 바쁘다 아 바쁘다고 바쁘다고 이 쪽으로 나가라는건가 이쪽으로 나가라는건가 한참 돌아가야되네 이러면 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는거구나 알았어 일단 팔짱으로 넘어가자 팔짱에서도 해야되는 서브퀘스트가 몇개 좀 남아있으니까 자 그것만 끝나면 자 그것만 끝나면 드디어 아몬을 만날 수 있는건가 이견님 팔로 감사합니다 마코토 마코토 14시간만이야 마코토 14시간만이야 오늘은 트위치 좀 괜찮나요 상태 오늘은 트위치 좀 괜찮나요 상태 오늘은 트위치 좀 괜찮나요 상태 자 웬 사진이 어제는 자꾸 끊기신다 그래가지고 요우 기사시부리 인거 뤼이 뤼이 감사합니다 리이 당신의 부분도 알지 리이 어떤 생각에 있는지 말하는 것은 이 사진인가요? 이 여자는 누구야? 결혼 사기? 결혼 사기? 그를 그리기 위해 몇 명이 아 설마 이 여자를 대신 죽이려는 건가? 그리고 채팅창은 또 죽었다 네 잘 씌웠습니다 그 사진의 여자는 마코토로 미가와리야 미가와리? 역시 시체지 후쿠로쿤 후쿠로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적을 피해야겠대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그래도 경찰도 매수한다는 건가? 네 안녕하세요 중국 쪽 마피아겠지 낄라 그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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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저 where но 예 чески 마코토 Guy rob 델러리 라고 하기도 그런게 용가가치2에선은 진권파가 Global 주요한 조직으로 나와요 한국계 조직으로 나오는 전설의 통감에라는 명대사를 남긴 진권품 통감에 어설픈 한국어가 나와 그리고 난 지금 더운데 아 리의 마음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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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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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패턴 은яMAIC 2차 addressing 글쎄 지금까지 ECMIS 2.0 Mer g 3 car 5 car 자 마지막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어 난 지갑전사거든 남는게 돈이라 남는게 돈이 없을 것이다 そっから抜けることはできん けどな それでも噛みつく相手選ぶくらいはできる それが俺の理由に おいやめろや あ、あんじゃった 南移動をハードロールやしそう 너무 세다 마지막아 너무 세 긴장감이 없잖아 전투가 보스전이 아무리 지갑전사라지만 뒤축 맞고 때리기만 해도 알아서 피가 쭉쭉 따라버리니 이제 난이도 전투난이도 하드로 올리겠습니다 완전 지갑전사가 돼가지고 전투난이도라서 바꿀수있어요 설정에서 게임 한번 다 깨면은 하드난이도보다 더 높은 난이도가 나오긴하는데 초배치하니까 어 뭐야 누구야 자 이제 다시 아침이 밝았다 아니 또 자 이제 설정에서 난이도를 하드로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이정도는 돼야 좀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이정도해도 솔직히 지금 상태면 쫄깃쫄깃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쫄깃쫄깃해지지 않을까 게임은 실시간으로 난이도 바꿀수있어요 아니 빙쟁이하니까 나와라 와라 아 그래도 애들 피통이랑 주는 데미지가 좀 올라가긴 하니까 어 그러므로 대신이 적 없었네 어머 봐봐 한방에 주는거 많이 올라가잖아 그래 맞자지마 아직 풀업 아니에요 한개 돌파한거 남아있어 확실히 하드가 되니깐 얘가 조금 더 빠리빠리라네 아니요 그냥 업그레이드 잘하면 쎄져요 괜찮아 대신석과 아이템 빠르면 아몬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게 싶지만 모르지 한번 봐봐야겠죠 그건 지갑전사 지갑전사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하고싶은거 같아요 하고싶은거 위주로 하신대요 레전드 난이도 한번 깨어나오잖아요 자 그랜드로 자 이제 장을 넘어갈 때가 되긴 됐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니 지배인실로 가야되나 역시 반대야 이쪽이야 마지막 트러블파인더나 서브퀘스트 하셔야죠 네 네 우선 시가인실로 가야되나 리이치스트 하시는 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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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한테 털린 놈이야 지갑전사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그럼 Kyle 키류는 지금 리이식기차 스틸해가지고 리시끼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어 니시끼의 마지막 절규가 리시키의 할부 36개월 남은 차를 들고 스틸해서 튀었어 완전 gta야 그리고 끝났죠 스틸 스틸 할부 아직 많이 남은 찬데 그대로 들고 날랐습니다 자 빨리 7장 끝내고 8장으로 넘어가자 8장에서 서브퀘스트 한 3개정도 하면 이제 마지막 서브퀘스트는 없어 이제 아몬만 잡아다가 족치면 돼 아 근데 아몬이 아몬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야 아래와 돈 아래와 돈지랄 네 활장 끝날 때쯤 해가지고 키리오한테 트러블 파일빔더 넘겨가지고 넘길 수 있으면은 그걸로 작업 좀 해야겠다 마지막 선